날 버리고 말도 없이 떠나가신 당신께서 무슨 일로 무슨 일로 또 오셨나요 그리움에 반가워도 있겠노라고 다짐한 마음인데 어쩌란 말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얄궂은 당신은 얄궂은 당신은 손님이랍니다 보고프면 찾아오고 싫어지면 떠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가는 당신이라서 그리워도 보고파도 있겠노라고 다짐한 마음인데 어쩌란 말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얄미운 당신은 얄미운 당신은 손님이랍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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